자, 잠시만요. 풀류 시간 조각만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. 풀류 천천히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. 세튼 고래. 하나, 둘, 셋, 넷. 소리가 없으니까. 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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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팡. 하나, 둘, 셋, 넷. 한 번 더 할게요. 두 번째 안 좋았죠? 마지막 말이에요. 땡길게요. 하나 더 볼 수 있겠습니다. 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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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에 나오시면 안 돼요. 눈을 좋아합니다. ficusor방에 나오셔야 돼요. 하나 둘 셋 넷. 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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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훨씬 나오죠. 연단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. 그렇죠? 두 번 반복입니다. 하나 둘 셋 넷. 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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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.ures needed met. 연단하게 해야 되고요. 있다 분간 방법입니다. 하나 둘 셋 넷. 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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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.! 감사합니다.